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엔나 소세지 고추장볶음을 만들어 봤어요 야채에 기존에는 소세지 넣고 케첩만 넣었죠 오늘은 고추장도 좀 넣어봤는데 훨씬 더 맛있고 여러분들 입에도 맞답니다 끓는 물에 소세지와 떡은 데쳐줬어요 그리고 나서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소세지와 떡을 먼저 볶아주시면 돼요 조금 볶아주시다가 미리 준비한 야채를 넣어준답니다 그리고 케첩 3스푼 고추장 1스푼 간장 1스푼 설탕 1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 전부 다 골고루 양념이 가도록 섞어주시면 돼요 아이들 반찬 수안드로 따기랍니다 다 든 것 같네요 색깔이 예쁘죠 완성입니다 네 다음엔 돼지고기 목살을 가지고 찹스테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1시간 전쯤에 고기를 미리 소금하고 후추에 데워줬었어요 고기를 먼저 볶다가 다음에 통마늘을 집어넣어주시고 그리고 계속 볶아주시면 돼요 어느정도 익었을때요 굴소스하고 꿀을 넣었어요 사실은 고기 600g에 굴소스 3스푼에 꿀 1스푼이 적당한데 오늘은 고기에 양이 적어서 제가 그냥 뒤축 넣었어요 굴소스 베이스 고기라서 좀 짭조름해요 맛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